이것도 약간 많이 나오는 실수이긴 한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투컷 네일이면은 손톱을 깎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에서는 되게 뭉뚱그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옮겨서 설명하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제가 볼 때 투컷 네일즈 이즈 쉐이크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동사 또 두 개 나왔죠 계속 비슷한 유형이 반복이 됩니다 쉐이크도 동사고 이즈도 동사예요 두 개가 같이 못 와요 절대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투컷 네일즈면은 손톱을 깎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써볼게요 손톱 을 깎는 것 근데 그것이 이스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은 여기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부분으로 이제 어떻타가 될 수 있겠죠 어떻타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내지는 이게 만약에 이슬을 뺀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쉐이크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뭐를 흔든다가 되겠죠 근데 이것마저도 삼식 단수니까 쉐이크스가 되겠죠 깎는 것은 흔든다 이렇게 둘 중 하나의 경우의 수만 나오는데 해석을 보면 손톱을 깎는 것은 손이 떨린다잖아요 근데 손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손이 없잖아요 애초에 문장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문장을 던져놓으면은 이해하겠지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해석되지 않아요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청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거치는데 그 언어에서 없는 것은 청자가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뭘 썼고 그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 다음 to find socks is hard 이건 잘 썼어요 to catch ball is easy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죠 it is shake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첫 문장을 잘못 만들어놓고 이거를 옮기면은 그대로 같이 동반자살 같이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it is shake 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품사를 알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품사를 제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자꾸 하는데 it 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그 다음에 동사인 is가 나왔어요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여기에 쉐이크가 또 들어가면은 그것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시작 자체가 틀렸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도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가 두 개가 1번 동사와 2번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구조에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wo cut nails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two 구문에서는 이 부분에 동사 나올 부분이 아니죠 여긴 무조건 형용사가 나올 부분이죠 그래서 1번 동사인 is는 맞아요 형용사에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아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이것이 어떠하다 라는 것을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two cut nails 하는 게 어떠하다 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문장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했던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손톱을 깎는 것은 손이 떨린다면은 손톱을 깎는 것이 손이 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써야죠 two cut nails 아 필기체만 쓰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냥 쓰는 법을 two cut nails 만드는 데메요 만든다면 만든다가 나와야겠죠 makes 그 다음 뭐를 만들어요 손을 만들잖아요 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가 되니까 makes hands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쉐이크한 데메요 근데 이렇게 써도 약간 이상하긴 한 게 뭐를 흔든다 해서 쉐이크 뒤에 뭔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make라는 동사의 사용을 좀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렇게 할게요 일단 it is hard to find socks 좋죠 it is easy to catch ball 다 맞아요 나머지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구문으로 옮겼을 때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여 geliyor portrait 어느 여기 보ãγ 오 와 눈 예 그걸 rophe üng